수플림 수학의 이현수 이 점수가 잘 나오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배점이 좀 큰 서수령이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수령을 내가 다 풀어놓고 답지에 옮겼을 때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아예 그 문제가 떠오르지도 않기도 하고 배점이 적어도 10점인데 10점 이상인데 우리가 그걸 틀리면 일단 좀 목표하는 점수랑 좀 멀어지게 돼 있는 거니까 서수령이 아마 가장 큰 골칫덩어리라서 선생님이 서수령 특강을 예측 특강을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일단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 수학 상에 있는 내용부터 짚어 나갈 거예요 그 전에 수학 서수령 학습 주의사항을 잠깐 좀 언급해 드리면 그 서수령 문제가 A라는 학교에서는 서수령으로 나오는데 B라는 학교에서는 객관식으로 나오는 학교가 있고 B라는 학교의 객관식이 C라는 학교의 서수령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수령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느냐를 따로 빼서 공부하기에는 어떠한 바이브와는 좀 비슷하냐면 모의고사에서 어떤 문제는 주관식이고 어떤 문제는 객관식이다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서수령과 그렇지 않은 문제를 구분하지 말아라 일단 공부는 전부 다 해두어라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구분이 돼요 그런데 서수령으로 나올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구분이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내가 서수령으로 생각을 해서 꼼꼼하게 푸는 연습을 하면 일단 플러스가 되겠지 두 번째는 채점자는 바보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바보는 아니야 채점자가 바보야 채점자가 바보라고 생각을 해라 그래서 나는 최대한 꼼꼼하게 다 쓰세요 다 쓰세요 곱셈정리? 아 설마 이런 것도 써야 돼? 라고 생각할 때는 그냥 쓰세요 그래야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어 채점표 보면은 완전 제곱식을 아느냐 뭐 근의 공식을 아느냐 이런 게 이제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들 채점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1, 2점 차이로 등수가 갈리는 경우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 1점이라도 단 1점이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답만 띡 썼어 그런데 마지막에 답을 1점 주기로 했는데 1점 받아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99점과 100점의 또 등수 차이가 갈릴 때 우리가 플러스 1점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선생님이 학생 때에도 1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사실 뭐 이렇게 아니 1점이 뭐가 중요해? 나 10점 날리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1, 2점 차이로 등수가 막 갈리는 거를 경험하다 보니까 1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채점자가 바보다 비약하지 말아다 그럴 것이다 혹은 이거 알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 최대한 다 써라 그리고 부분 점수를 노리자 부분 점수는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의 주제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대충 아 몰라 3 이랬는데 답만 맞았어 아싸 1점 그치 물론 10점 중에 1점 얻어가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와 똑같은 문제를 틀린 아이들보다는 내가 등수가 올라갈 수 있다 알겠죠? 이게 일단 주의사항이고 그 중에서 인수분해 단원에서 나오는 문제 하나 짚어볼 거예요 아마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됐을 텐데 이 문제가 객관식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주관식으로도 많이 나오고 거의 모든 학교에서 인수분해 단원이 피험범위에 포함된 학교에서는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 그런데 문제 단위를 조금 더 올렸어요 선생님이 일단은 다른 시험 문제들은 여기 앞에 개수가 1이거든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1 x제곱 더하기 x-1 이런 식으로 흘러들어가서 개수가 정수인 1차식 두 개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이것도 유형이 원래 두 가지입니다 이 유형 하나 이 유형 하나 그리고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야 되는 2차 방정식 파트에서 나오는 유형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개수가 정수인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문자가 x와의 두 개인 유형도 따로 빠지는 거고 근데 앞쪽에서 나오는 문제들 중에 얘가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2와 비슷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일단 이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은 맞출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모양을 보니까 여기 지금 x의 개수들은 전부 다 1이고 상수항은 1부터 200까지 발전이 되고 있죠 주어진 식을 간단히 준식이 준식이가 x 더하기 a x 더하기 b로 인수분해가 되었을 때 여기까지는 여기 앞에 개수도 1이고 뒤에 상수항도 플러스일 때 만드는 거야 근데 여러분 얘를 전개했으면 일단 2차식 개수가 2도 아니고 상수항도 ab가 돼가지고 마이너스가 어디 붙어야 될지 좀 헷갈리기 시작해 그래서 여기다 앞에 1을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 마지막 상수항이 또 2ab가 되면서 짝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 최고차항 개수가 좀 달라질 때는 2를 이렇게 한번 넣어보고 그 다음에 요거를 부으로 이렇게 바꿀 거예요 이렇게 인수분해 될 때 인수분해 될 때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준식이가 이번에는 x 더하기 a 그 다음에 2x 빼기 b로 인수분해 될 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근데 아까 전에 채점자가 바보라고 생각했죠 a, b는 정수 지금 정수 여기도 이렇게 남기겠습니다 자 근데 봐봐봐 내가 지금 마이너스로 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전에 ab가 플마일 때를 좀 줄이자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는 정수가 아니고 자연수로 쓸 수 있겠지 자연수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지금 전개되냐면 2x제곱에다가 플러스 a-2b x-ab 이렇게 돼요 맞죠? 2x제곱-2b 플러스 ax 이렇게 그럼 보세요 여기 지금 계수가 아까 전에 1차식 계수는 전부 1이라고 그랬지 그렇죠? 그러면 a라는 아이는 a라는 아이는 여기 아까 1 플러스 2b가 됩니다 됐어요? 1 플러스 2b가 돼요 다시 전개하면 2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bx에다가 플러스 ax에다가 마이너스 ab 됐고 지금 1차식 계수가 전부 다 1이었기 때문에 여기 다 1로 빠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ab ab는 어디부터? 1부터 200까지라고 보는 거죠 얘를 만족하는 a와 b를 찾는 거야 그러면 채점자가 봐보니까 a, b를 이렇게 친절하게 써주는 거지 b가 1이면 a는 3이에요 b가 2이면 a는 5에요 이런 식으로 가겠죠 언제까지? 곱해서 200 되기 전까지 10을 대입하니까 210이 되거든 그러니까 b가 9까지 19 이렇게 몇 개? 9개가 확인이 먼저 된다는 거지 이것도 보세요 여기로 오면 이번에는 2x제곱에다가 플러스 2a에다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가 됩니다 마이너스 ab 이번에는 그러면 2a 마이너스 b가 1이 되고 마찬가지로 ab는 1부터 200까지 맞죠? 그러면은 이번에도 a, b 대신에 b 대신에 2a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a, b는 a가 1일 때 b는 1 a가 2일 때 b는 3 a가 9일 때 18 빼기 17로 되고 이번에는 a가 11일 때 19까지 됩니다 왜냐하면 곱해도 190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개? 10개 그래서 정답이 9개 더하기 10개니까 19개가 되는 문제겠지 여러분이 궁금한 거 내가 한번 이야기해 줘볼게 선생님! 아니 여기 2x 마이너스 a와 x 플러스 b는 왜 안 하나요?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는 지금 풀이와 관계는 없는 거고 2x제곱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ebx 마이너스 a, b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1부터 200까지가 맞고 마이너스 a 플러스 eb가 얼마예요? 1이죠 그럼 a는 2b 마이너스 1에서 b가 1일 때 a도 1 되는 상황 한번 써봐봐 그러면 2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죠 그거 아까 했어 안 했어? 했어 여기서 2x 마이너스 1 x 플러스 중복이 됩니다 생각보다 중복을 여러분이 체크하셔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이거는 중복되기 때문에 케이스를 두 가지로만 자르시면 되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이면 훨씬 쉽지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b 이렇게만 잘라주면 되거든 근데 지금은 2라는 최고차항 계수 때문에 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상황이 두 가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일단 요 문제 중간고사 예측합니다 아 중간고사 예측합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중간고사 예측 문제예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니더라도 1이 아니더라도 나올 수가 있고 이 문제 만약에 나오잖아 그럼 요거 딱 인증하면 선생님이 탁 쏜다 아 이렇게 예측 서수령 서수령 예측 특강 몇 문제 진행할 테니까 요 문제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 보시고 일단 서수령 문제 풀 때에는 선생님이 여기서 했던 것처럼 굳이 우리가 문제 풀 때에는 1, b라고 친절하게 안 써도 되거든 채점하는 사람이 나보다 좀 떨어지는 바보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가 걔한테 안내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적어도 부분 점수 1, 2점 정도는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서수령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요 방법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으시면 될 것 같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른 내용도 전달해 드리기로 할 테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